마음이 이제 울적해서 암한테나 막 말할 때 그냥 남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꼭 여기 치아한테만 얘기해 난 묵직한 사람이래요 저는 혹시 어디다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?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희진이는 좀 믿을만한 관상이지 않을까요? 그래, 맞아 진짜 제가 본 애 중에 둘이 맞아 나도 그걸 느껴 변하지 말고 네 변하지 말자